현역가왕 우승자 상금은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전유진 스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현역가왕 우승자 상금은 얼마일까? 하는 내용입니다. 현역가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 중 하나가 우승자 상금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미스터트로트 우승 상금 5억 불타는 트롯맨 6억가량 되었고 미스트로트의 경우 우승 상금이 1억 5천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역가왕의 경우 지원자가 경연대회 지원서를 쓰는 방법이 아닌 제작진에서 섭외하는 방법을 택했고 일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트롯걸 재팬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기존의 우승자 상금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스트로트 3의 경우에도 우승 상금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고 전작인 미스트로트가 1억 5천만원의 상금이었다. 트롯걸 재팬이 천만엔의 상금인 것을 고려해볼 때 현역가왕의 상금도 1억원 수준이 될 것을 예상된다. 하지만 단순히 1등 상금에 추가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일가왕전에서 우승할 경우 추가로 2억원 수준의 상금을 주고 현역가왕 TOP7의 경우 일본에서의 음원 발매와 유명 작곡가의 곡을 주고 일본 방송 출연과 한일 합동 콘서트의 기회까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총 상금 3억원 정도의 규모의 일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다. 미스트로트 3마 비교했을 때 단순히 우승 상금의 규모가 얼마냐 이런 점도 중요하겠지만 한국 현역가수들의 입장에서는 일본 진출의 발판이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 훨씬 미래지향적이고 가수로서의 커리어에 의미 있는 혜택이 될 전망이다. 아직 해외에 나가본 경험이 없는 전유진 가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현역가왕을 계기로 일본 여행과 촬영을 병행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역가왕 TOP7이 선정되면 한일가왕전 경연 중이라도 얼마든지 일본 현지 촬영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경연 프로그램에서 한일전이라는 처음 벌어지는 그림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제작 시스템이고 그 혜택을 TOP7이 처음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현역가왕에 도전한 전유진 가수의 행보는 더욱 의미 있고 전유진만의 길을 간다는 생각과도 일치하는 모습이다. 어린 나이에 많은 우승 상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현역 가수 선후배들과 일본 시장에서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이 전유진 가수에게는 우승 상금보다 몇 배 큰 가치가 있고 이는 향후에 가수 생활을 하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전유진 스토리가 현역가왕을 추천한 것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